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세증권 정웅 선임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곧 있으면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하겠더라고요. 저는 벚꽃을 봤어요. 오늘 석촌우수 지나갔는데 이만큼씩 나오더라고요. 다음 출연 때는 벚꽃 보고 여기 들어오고 싶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오시고 어제 영상 댓글 중에서 룰루레몬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룰루레몬 입어도 된다 이런 댓글들이 날렸더라고요. 저도 엄청 웃었는데 다음 주에 매장에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이 남자 옷이 많나요? 저는 진짜 매장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컨택할 수 있는 게 골프예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야죠. 여성 옷만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향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쪽 시향 말씀드리면 오늘 거짓말처럼 마판에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휴장을 앞두고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토 그리고 특히 홍콩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상해종업은 0.9% 상승한 3,282포인트 심천은 0.4% 상승한 2,127포인트 그리고 항생은 0.1% 상승한 2만 2,03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어떤 뭐 저희가 상승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업종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승했던 게? 사실 오늘 좀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14일로 늘어나면서 테슬라 공장이 4월 2일에 생산 재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델3Y가 주력인데 작년에 이 공장에서 48만 대 저는 글로벌로 보면 절반 이상을 작년 판매량에 절반 이상을 생산했던 기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랐던 이유가 리커창 총리가 4월 1일부터 경기 부양 세금 환급 정책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졌고 거기에다가 청명절 연휴가 있죠. 그래서 여행 소비 증가 기대감들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 여행, 레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고요. 미국 시장도 동일하겠지만 국내, 중국 시장 동일하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요. 거기에 리튬, 배터리 관련주들이 하루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전기차 가격이 계속 인상 랠리가 있잖아요. 1월에 테슬라도 올랐고 샤오폰이나 일부 비아디 평균적으로 7% 정도 올라가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이제 떨어지느냐 하지만 이제 고유가에 따라서 반발 매니저도 좀 많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플러그인 전기차 수요가 200% 정도 증가했거든요. 순수 전기차 판매가 줄더라도 충격을 좀 완화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보면 2015년부터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어요. 근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5년 정도 됩니다. 일종의 뭐 롤오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교체 주기를 5년으로 가장하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 폭발적인 또 개출 수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평균 50% 성장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에게 익숙한 CATL, 강봉리튬, 화우코벌트, 거리매 등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하반기에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최근에 미중금리차 축소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80pp에서 100pp 이내로 들어왔을 때 이제 조종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을 파는 거죠. 이제 자금 유출이 되는 거고 2018년 같은 경우도 4차례 지준율 인하가 있었고 미중금리차가 140pp에서 30pp로 또 줄어드는 상황 내에서 이제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팔자 기주로 많이 갔었는데 앞으로 이제 수급규모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인 방향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월 이후로 넘어서 보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반등을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국 이제 중국이 사실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렇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4월까지는 일단 반등에 대한 관점은 아직 유효하되 이제 우리가 이제 5월, 6월 중요한 FMC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좀 부담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중심은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고. 그 돈이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 장단계 금리차도 그렇지만 외국인 자금들의 선진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제재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 부분들이 나중에 또 붉어질 수가 있잖아요.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국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면 이제 위안화의 뭐 격상이라든가 이제 외안보유구 중에서 일부를 금을 매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시그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금보유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홍콩도 뭐 잠깐 언급을 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본토에도 상장돼 있지만 홍콩에 이제 흠슬라 같은 기업이 있죠. 코스코 해운이 이제 오늘 9% 이상. 코스코 해운. 네. 해운 업종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은데 1, 2분기 예상 순이익이 78%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작년 순이익의 800%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일단 해상 운임이 강세.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망 이슈가 있긴 하지만 운임 쪽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 어제 ADR 그저께 이제 2.7% 정도 이제 바이두가 좀 급락이 있었는데 전일에 이제 미국 시장 하락을 좀 이끌 정도로 바이두가 8% 하락이 있었고요. 8%요? 네. 오늘 시장에서 5% 이상 급락이 또 있었습니다. 네. 홍콩 시장에서. 이게 ADR 기업들이 노이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불안의 의미는 계속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보다는 첫날 좀 잘 방어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미국 시장에도 전체적인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김경환 위원님께서 나오셨을 때 제가 딱 느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부총리는 우리 ADR에 대해서 우리가 잘 얘기할 거고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는 이렇게 부양할 거야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 대답은 없었거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 아 이게 얘기했으니까 아 이제 해결됐나 보다. 사실 이렇게 좀 생각한 게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명확한 미국 답변이 없었는데 너무 일찍이 좀 김칫국부터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언급 없었죠? 있었나? 특별한 답변은 없었죠. 그렇죠. 없었었죠. 네. 대선이 좀 불안이 있었죠. 아 그 HMM을 흠슬라라고?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들 이거는 다 아시는 저만 몰랐던?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기 말에 수급 이슈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부각이 됐고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세 지수 다 1.5%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S&P500 지수 4530포인트 그리고 다우 지수도 34678포인트 나스닥도 1422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상해 봉쇄 연장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제 소비 지출이 감소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러시아 루브라 대금 결제 관련된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유력 경기 위축 가능성을 좀 부각시켰습니다. 어제 미리 언급해 주신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왔었나요? 네. 이게 이제 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컸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긴축 스탠스보다는 경기 판단이 중요하다. 이 지표를 볼 때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2월 개인 소득이 지난달 발표를 크게 상위한 0.5% 증가로 예상과 부합을 했고요. 개인 소비는 지난달 발표가 2.7%였는데 예상치를 크게 하위한 0.2% 증가에 그쳤습니다. 결론은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실제 임금이 낮다. 이게 실제 소득으로 해서 전월 대비해서 0.2%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러면은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그게 기업 실적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이 있는 거고요.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달 발표 6%를 상위한 6.4%로 예상 부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좀 픽아웃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호재도 있고 악재 요인도 있고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됐고요. 일단 경기 둔화 이슈가 주시장의 부담으로 최근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 둔화를 촉발시킨 인플레이션 완화될 수 있는 기대 심리도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은 변동성 자세가 오더라도 개별 종목장세 또는 아직 유효하다. 장은 좀 살아있다. 아직 장은 살아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등락폭이 좀 있었던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업종이 좀 있었나요? 어제 마이크론 말씀을 드렸는데 AMD가 8% 하락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가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이 크게 증가해서 올해 수익이 좀 많이 날 거다. 매출은 30% 성장을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PC 그리고 게임 쪽 관련된 수요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공통적인 아이비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48달러에서 115달러로 낮췄어요. 이게 최근에 고점과 하단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게임에 대한 흥미가 팬덤이 초기 대비해서는 좀 낮아지지 않겠냐. PC가 이제 PC의 어떤 이용률이 좀 많이 적어질 거다. 아니면 매출이 좀 많이 적어질 거다라는 거는 원래 작년부터 좀 나왔던 뉴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기후변화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소득이 신흥시장 내에서 이제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서도 줄어들더라도 이제 PC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의견을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최근에 부정적 의견이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최근에 이제 디렘 현물 가격이 12개월에 연속 빠졌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비들의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비단 이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보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원의 무기화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G2는 타격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순수출국이고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전쟁이 이제 좀 더 붉어질 수 있다고 저는 길게 보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진시장. 오늘도 뉴스 보시면 나오겠지만 일본, 미국, 한국을 엮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 투자나 이제 수요가 일부 감소하겠지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조종을 계기로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뭐 국채금융 플래트닝 때문에 이제 수익에 대한 뭐 경기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감안이 돼서 금융주나 반도체가 특히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경기민감주로 거의 이제 분류가 돼서 지금 반도체주가 더 하락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의가 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금 뭐 ETF로 포함해서 반도체를 사야 되느냐 전통적으로 많이 선호하던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보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도체 쪽이요? 네네. 또 저희 최파구가 또 좋아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저도 같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무조건 되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 반도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저희 이찬구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AI입니다. 데이터 기반 AI. 아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AI나 성장산업은 다 똑같이 이제 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네. 저는 그래도 반도체. 반도체. 네. 이제 이찬구 선임 매니저 나오시면 저는 AI입니다. 이렇게 하죠. 네.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비축류 방출로 유가 하락을 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엑소모빌이 좀 하락을 했고요. 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레로에너지는 1% 상승으로 막아났습니다. 발레로에너지 1% 상승. 차트가 굉장히 아름답죠. 이제 오페플러스가 생산하는 거는 3만 배로 정도 더 추가를 시키는 거니까 의미는 없는데 이제 그 전략비축류 같은 경우는 100만 배로씩 6개월 동안 방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시간을 버는 행위인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일단 석유회사들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입법화. 그러니까 이제 법안 처리가 좀 더 빨라진다고 하면 그걸 계기로 인해서 유가 안정이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란 핵 합의나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걸 생산을 해결을 한다. 이런 액션들이 더 나온다면 유가가 또 안정이 될 거고 이제 구조적인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정유회사들에 대한 실적들이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더 가능하다. 지속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환율. 이게 또 요즘에 많은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환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환율 관련돼서는 그래도 이 몇 개 년 동안 굉장히 좀 잘 맞춰서 이제 많이들 결과가 좀 좋았던 상황인데 이번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이제 만약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90년대 이후에 4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거는 첫 금리 인상 이전에 2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금리 인상은 기대에 먼저 선반영에서 이제 달러가 강세였고요. 첫 금리 인상 이후에 4개월 이후에 보면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인상 전에 선반영된 강세 부분 때문에 차익 실험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94년 같은 경우는 그 약세 구간이 9개월까지 지속됐었고요. 첫 금리 인상 이후에 5개월이 넘어가면 굉장히 미국 경제가 그래도 양호하네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양호하네 이런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험 선호 심리도 회복이 되고 상대적으로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주식을 사면서 오히려 이제 달러 강세 쪽이 또 스탠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통화장책 전망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래도 예전과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4월까지는 달러 강세로 더 간다고 보는 이유가 오늘 이제 수출입 발표가 있었죠. 수출입 통계에서 보듯이 1억 달러 이상 적자로 나왔거든요. 4년 전에 모 증권사 광고에서 달러를 사세요. 달러를 사세요. 외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워낙 초강세로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018년에 삼성전자 영업이 58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할 때 경상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유가가 4월까지는 이 구간에서 계속 돈다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경상수지가 드라마틱하게 흑자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지금 밴드에서 보면 1250원 그리고 1210원 내외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 지정학자 이슈로 인해서 제가 그 전에 환전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유럽 재정위기를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그리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제 경상수지 부분들이 12월부터 안 좋았다. 지난달에 잠깐 괜찮았고 아직은 완벽하게 돌아가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달러 보유 전략은 아직은 유효하다.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달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빠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그 요인 때문에 미국 증시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달러 때문에 일단 이제 기술적 반등이냐 추세적 반등이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도 유로화 약세 부분을 강조해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유로화가 만약에 지금 제로금리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유럽 쪽은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사이클이 또 올 거예요. 그런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유럽 이제 미국의 경기가 계속 좋다는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달러 강사와 더불어서 최근에 미국 증시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 4개월간 60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순매도가 됐었는데 불과 10거래일 만에 나스닥이 이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 말은 매수 거래량만 보면 2주네요. 2주 네. 미국 시장 보는 한해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미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신용장구 굉장히 좋게 이제 많이 보잖아요. 이제 작년 말 대비해서 8%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장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채워가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도 이제 문의를 해주셨지만 미국 주식형 펀드 쪽에 자금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금리 인상 때문이라도 그런 자금들이 어차피 이 같은 자금 안에서 물이 돈다고 하면 다시금 주식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사실 이제 주가 방어 차원에서 바이백이나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제 항상 지켜보는 상황인데 작년 4분기에 2600억 달러 정도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 1분기에도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도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싼 가격에 사서 기업의 이익을 또 증가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수급적으로 많이 돌아섰다. 저는 이제 주식의 5R은 뭐 심리라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 수급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말씀드릴 거지만 하지만 이제 최근에 QQQ만 보더라도 이제 121선으로 터치하거나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조종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4월 증시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이번 5월, 6월까지만 장이 이어간다고 하면 리밸런싱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거나 아니면 이번 1월장이 좋았던 어제 올랐던 리오프닝 관련주를 사거나 아니면 에너지나 황 2.0에 대해서 일부 비중을 이제 확대하거나 여러 전략들을 실행할 수 있는 달이 아닌가 그래서 4월은 어떻게 보면 위험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적 여유를 좀 주는 달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준 씨가 좋다고 좀 보셨는데 저번에 저희 정웅선희 매니저님께서 몰빵을 한번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되게 잘 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샀어요. 제대로. 타이밍이 정말 좋았죠. 지금 상황은 만약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에 4월 4일에서 8일에 있는 FMC 의사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PP 인사이나 QT에 대한 힌트를 또 줄 거죠. 근데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은 3분의 2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고객님들께 좀 대기 자금들을 많이 좀 대기시켰던 이유가 오늘 발표가 했은 3월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임금이거든요. 임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연간 6%의 임금 상승세가 좀 부담이긴 했어요. 하지만 2월에 시간당의 임금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0.4% 0.6% 도달해 있는데 이때는 0.03% 밖에 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월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게 50pp 인상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또 전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임금 인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근데 반대로 한 0.5% 내외 정도로 유의미하게 그냥 나온다. 그러면 임금 인상도 피크 친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또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큐티 같은 경우는 6월 이후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거는 시장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 이 부분도 한번 좀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쪽을 한번 체크를 좀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첫 번째 저희 너무 좋은 취향을 말씀해 주신 정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9시 30분 조금 지나서 바로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용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